우리가 욕조에 뛰어들시다 모두나 가끼리 깨끗해지자 비누를 쓰고 거부하게 배수건으로 문질러 머리 감아 뚜뚜뚜뚜뚜 머리 감아 뚜뚜뚜뚜뚜 머리 감아 뚜뚜뚜뚜뚜 어서 해 얼굴 씻어 뚜뚜뚜뚜 얼굴 씻어 뚜뚜뚜뚜 얼굴 씻어 뚜뚜뚜뚜 어서 해 우리가 욕조에 뛰어들시다 고근하다 가끼리 깨끗해지자 비누를 쓰고 거부하게 배수건으로 문질러 발을 씻어 뚜뚜뚜뚜 발을 씻어 뚜뚜뚜뚜 발을 씻어 뚜뚜뚜뚜 어서 해 손을 씻어 뚜뚜뚜뚜뚜 손을 씻어 뚜뚜뚜뚜뚜 손을 씻어 뚜뚜뚜뚜뚜 어서 해 우리가 욕조에 뛰어들 시간 모두나 가끼리 깨끗해지자 비누를 쓰고 거부하게 배수건으로 문질러 무릎 씻어 뚜뚜뚜뚜뚜 무릎 씻어 뚜뚜뚜뚜 어서 해 발가락 씻어 뚜뚜뚜뚜 발가락 씻어 뚜루뚜루 발가락 씻어 뚜루뚜루 어서 해 깨끗해요 뚜루뚜루 깨끗해요 뚜루뚜루 깨끗해요 뚜루뚜루 풍선을 풀어요 풍선을 풀어요 풀어요 풍선을 풀어요 풍선을 게임할 시간 풍선을 풀어요 풍선을 풀어요 풀어요 풍선을 풀어요 풍선을 게임할 시간 하나 둘 셋 그리고 갑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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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둘 셋 그리고 갑시다 게임할 시간 풍선을 풀어요 풍선을 풀어요 풍선을 풍선을 풀어요 풍선을 게임할 시간 풍선을 풀어요 풍선을 풍선을 풀어요 풍선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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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풀어요 풍선을 풍선을 불어요 게임할시간 풍선을 풀어요 풍선을 풀어요 풀어요 풍선을 풀어요 풍선을 게임할 시간 하나 둘 셋 그리고 갑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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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둘 셋 그리고 갑시다 게임할 시간 풍선을 풀어요 풍선을 풀어요 풀어요 풍선을 풀어요 풍선을 게임할 시간 이를 닦자 이렇게 이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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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닦자 이렇게 이를 나아치니 치카치치 치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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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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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를 닫자 이를 닫자 이를 나아치네 세수하자 이렇게 세수를 세수를 세수하자 이렇게 이를 나아치네 어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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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수하자 세수하자 일어나지네 머리를 빗자 이렇게 머리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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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빗자 이렇게 일어나지네 쓱쓱쓱쓱쓱쓱쓱쓱쓱 머리 빗자 머리 빗자 일어나지네 옷을 입자 이렇게 옷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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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입자 이렇게 일어나지네 입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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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옷을 입자 옷을 입자 일어나지네 아침을 먹자 이렇게 아침을 아침에 아침을 먹자 이렇게 일어나지네 냠냠냠냠 냠냠냠 냠냠냠냠 아침 먹자 아침 먹자 일어나지네 장난감나 물이 이렇게 장난감 장난감 장난감나 물이 이렇게 일어나지네 엠 아 엄마, 엄마, 은하가 인형을 떨어뜨렸어요 발바닥 아파 도와줘요 상처 치료해 주세요 아가, 이리 와 괜찮아 많이 아파 눈물 닫고 한창 소름 뽀뽀하면 금방 나한테 될 거야 여보, 여보 네, 자기야 넘어져서 무릎 다쳤어요 너무 아파 도와줘요 상처 치료해 주세요 여보, 이리 와 괜찮아요 많이 아프죠 눈물 닫고 한창 꼬랑 뽀뽀하면 금방 나게 될 거예요 엄마, 엄마, 은하가 놀다가 코를 다쳤어요 엄마, 도와주세요 상처 치료해 주세요 상처 치료해 주세요 상처 치료해 주세요 미키, 이리 와 괜찮아 많이 아파 눈물 닫고 한창 꼬랑 뽀뽀하면 반창 꼬랑 뽀뽀하면 금방 낫게 될 거야 여보, 여보 여보, 여보 여보, 여보 네, 자기야 망치에 다리를 다쳤어요 너무 아파 도와줘요 상처 치료해 주세요 여보, 여보 여보, 이리 와 괜찮아요 많이 아프죠 눈물 닫고 반창 꼬랑 뽀뽀하면 금방 나게 될 거예요 반창 꼬랑 뽀뽀